안녕하세요. 예쭈맘입니다. 잘 먹는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재료의 사료를 반려동물에게 먹이면 건강에 이롭겠죠? 2001년 스페인에서 설립된 딩고나트라는 21년 넘게 팩 관련 다양한 연구와 노력으로 유럽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환경 문제에 대하여 원재료 선택 및 제품 생산에도 친환경 공범으로 유럽 지역 대표적인 브랜드로 우수한 품질의 펩푸드를 만날 수 있어요. 반려동물을 위한 최적의 영양밸런스 자연식을 옛쭈 두쥐에게 먹여봤습니다. 스페인에서 온 지중해식 건강사료 중공적인 재료는 일체 들어가지 않은 자연식 재료 100% 완성되어 균형 잡힌 식단을 설계했다고 합니다. 알러지, 과민증에 도움주는 저자극성 사료예요. 느리지만 건강한 조립법인 저온슬로 쿠킹공범으로 원재료 영양을 그대로 담았기에 소화 흡수율이 높답니다. 수의사 영양사뿌리더 사료 개발자 등 반려동물 전문가가 최적의 영양성분을 갖추고 기호성 테스트를 통한 사료여서 옛쭈 두쥐가 너무 잘 먹더라고요. 빈종의 사료 나오는 구멍을 뚫어 간식통을 만들어줬는데 30분 동안 신나 신나 스페인 프리미엄 펜푸드 딩고나투라 밈스 강아지 습식 사료도 옛쥐 두쥐에게 먹여봤어요. 100% 천연 재료와 체증만으로 만들어진 자연식이라 기호성이 굳굳 글로텍 그레이 프리 인공망부제 보존제 인공착색제 유전자변 형트랜스 지방으로부터 안심이라서 습식 사료라는 말 대신 자연식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더라고요. 다양한 레시피의 맛이 있어서 골라먹이는 재미도 있고 멸균팩에 담겨서인지 개봉 전까지 상온 보관이 가능해서 챙겨두기 편해요.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 2일까지여서 해차로 나눠먹이기도 좋답니다. 핫팩 375g 꽉 차있는 모습 영양 가득한 숲식 자연사료여서 수분 섭취까지 맛있게 냠냠냠 굿즈랑 옛쥐가 정말 잘 먹어주니 뿌듯 아리오 감사합니다.